안녕 친구들 짜잔 저 왔어요 이번에는 제가 책을 읽어줄게요 하지만 다른 책은 아니고 똑같이 여기 팩 자 이제 저는 회오리바람에 이 준 선물 근데 있나 모르겠네요 근데 있었던 것 같아요 아차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알 것 같아요 여기 있다 이제 읽어줄게요 제목은 회오리바람에 준 선물 등 짜인물 마르틴 회오리바람 여관주인 부부 어느 마을에 마르틴이란 착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마르틴은 언제나 심부름을 해야 했죠 어머니가 알아두고 계셨거든요 하루는 밀가루를 사가지고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불어 밀가루를 목다리 날려버리지 왜요 아 근데 하 fragments 아 근데 이 부 sådan 소리가 Got nice 바깥에 소리예요 Am I still Hyper 화끈한 마르틴은 회오리바람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또 따지듯이 제 밀가루를 도려주세요. 그걸로 우리 엄마가 저녁을 해드려야 한다고요. 어쩌지 밀가루 대신 이걸 주마 식탁보는 음식이 나오는 거라는데 먹고싶은 음식이 있기를 말해보려 해오리 마트 바람을 마르티네에게 음식이 나오는 식탁보를 주었어요. 그래서 마르티네 어느 여고권에서 자게 되었답니다. 아이 배고파. 어디 한번 시험해볼까? 마르티네 식탁보를 펴놓고 말했어. 식탁보야 맛있는 음식을 타고 그 자식 맛있는 음식들이 식탁 가득 차려졌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여긴 주인 아주머니가 몰래 보고 있었어요.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주인 아주머니 살금살금 마르티네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르티네 식탁보를 다른 식탁보와 바꾸어 놓고 나왔지요. 다음날 마르티네 즐거운 방으로 집 입에 돌아갔어요. 자랑하듯이. 엄마 이제 먹을까 걱정 안해도 돼요. 이것만 있으면 뭐든지 먹을 수 있거든요. 마르티네 식탁보를 펼치면서 말했어요. 식탁보야 맛있는 음식을 타고 하지. 식탁보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마르티네 다시 회오리 바람을 찾아갔어요. 역시 회오리 바람이 말을 안들어요. 그러니 제 맵 가루를 돌려주세요. 미안 나보다 그럼 감동을 뱉어내는 양을 가지고 가렴. 마르티네는 소시도시로 한 양을 안고 내려왔어요. 지혜 가는 길에 근날뻔에 묵었던 그 옆에서 또 자게 되었어요. 양아 금덩이를 타오. 오늘 마르티네는 자기 전에 양을 시험을 보기로 했어요. 양아 금덩이를 타오. 그러자 양은 캣캣 금덩이를 뱉어냈어요. 마르티네는 잘 안됐다 이번에는 주인 아저씨가 몰래 보고 있었어요. 주인 아저씨는 마르티네의 양을 다른 양을 꽉 바꿔놓고 나갔지요. 하지만 마르티네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이제 우리 부자가 될 거예요. 양이 금덩이를 뱉어내니까요. 마르티네는 양을 내려놓으며 외쳤어요. 양아 금덩이를 타오. 하지만 양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풀만 뜯어 먹었어요. 마르티네는 몇 번이나 말했지만 양아 금덩이는 뱉어리가 없었죠. 이번에도 속았어. 아르티네는 단대에 화가 나서 또다시 회고의 마음을 찾아봤어요. 아저씨 양도 말을 듣지. 양아 어서 명가를 돌려주세요. 정말 이상하구나. 이번에는 지팡이를 한 번 가져가버려. 어머나 이 지팡이는 모두 두들겨주는 것이었는데 아르티네는 지팡이를 다시 얻어서 다시 내려왔어요. 아무래도 그 여관 주인 부부가 수상해. 아르티네는 일부러 지난번에 두 번이나 묵었던 여관에 다시 들렀어요. 저 여관 주인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마르티네 지팡이도 가지고 싶었어요. 밤이 되죠. 저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마르티네 방으로 조심조심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팡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그때였어요. 잠잘한 척하고 있는 마르티네 소리쳤어요. 지팡이와 두 사람을 두들겨다오. 지팡이는 두 사람을 사정없이 두들겨주었어요. 아이고 잘못했어요. 애원하듯이 살려주세요. 그도 훔친 것을 모두 돌려드릴테니 거기서 그 지팡이 좀 멈추게 해주세요. 주인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마르티네에게 애원했어요. 마르티네는 그 지팡이를 멈추게 했어요. 이튿날 마르티네 식탁보랑 양과 지팡이를 모두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이후로 마르티네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야기 끝 자 이제 다 얘가 좋지요? 그럼 다음엔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도 다음에는 돌사자의 웃음음을 보여줄게요. 돌사자의 웃음은 48쪽이에요. 다음에는 또 멋지게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이제 끌게요 안녕 안녕 chao 감사합니다 아멘